한국국토정보공사 양학대 병사들의 연주와 함께 온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연회가 한바탕 벌어진다 아니 여러분 근데 온 백성이 왜 이거밖에 없어 온 백성 왜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다 들어오세요 시상식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빨리 오세요 자 여러분 시프트 눌러 시프트 허리를 숙이세요 허리 딱 숙여 이제 파도타기 가자 파도타기 파도타기 다 시프트 누르다가 내가 딱 신호하면 이제 푸는 거야 점프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간다 점프 고 점프 시작 어쨌든 일단 5월 5일 서버 오픈날 기준부터 5월 21일까지 누적 점수 랭킹을 기준으로 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접속시에 기입 그 다음에 동의해주신 여러분들 개인 정보를 참고해서 모바일 혹은 실물을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바일 티켓이나 실물을 발송해드릴거구요 여러분들이 미동의하셨거나 아니면은 주소를 잘못 적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1등부터 200등까지 제가 다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1위부터 200위까지 기록한 100분에게는 대한제국의 축전장 축전장을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편의점 상품권 5천원권 5천원권이면은 바나나우유가 몇개야 암튼 저희가 좋아하는 바나나우유를 사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4위부터 100위까지 지금 67분 67분한테는 공중장이라는 무려 모바일 기프티콘 1만원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우 점프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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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점점 이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28등에서 33등까지 6분에게는 서봉장 이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기프티콘 2만원권을 보내드리고요 20위 22위에서 27위까지 8분에게는 자웅장 군공이 1에서 8등에게 주어지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대요 대한제국에서 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은 팔괘장 훈 1에서 8등에게 주어졌던 팔괘장 12위에서 19위까지 8분에게는 문화상품권 5만원권 엄청나죠? 점점 커지죠 여러분? 상품이? 본격적으로 갑니다 4등부터 11등분 8분에게는 태극장 문화상품권 무려 7만원 7만원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1,2,3등 발표를 이제 할건데요 여러분 오 벌써 백호님 7만원이다 오 대박이네요 백호님 뭐할거죠? 그걸로? 현질이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책 사야죠 그렇죠 책 사야죠 이거 근데 부모님이 보실까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음 네 아무튼 그렇구요 아 역사책에 관심이 생겨 모두 점프 여러분 모두 박수 우리 이모티콘 할 수 있잖아 모두 박수 어 모두 박수 짝짝짝짝 1위에서 3위까지만 남았구요 훈장의 의미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시상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수효과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긴장해 주세요 자 3위 3위는 이화대훈장 이화대훈장이라고 해서 문무관 중에 태극 1등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훌로가 있을 때 거기에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함에 특별함을 더한 훈장이야 여기서부터는 훈격이 대훈위라고 해가지고 아예 달라요 훈장의 격이 달라요 이때부터는 알겠죠 이거를 직접 가슴팍에다가 달아드리면서 시상식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3위 누구누구 로얄드레이크 68454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특별히 지금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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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세요 이쪽으로 와 폭죽 터져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로얄드레이크님 좋습니다 지금 이분이 입으신 거는 와우와우와우와우 와우 이게 예복이에요 육군부장들이 입는 예복을 입고 이렇게 와주셨어요 여러분들 요거 요거 이화대훈장 여러분 요거 빨간색 이쁘죠 우리 로얄드레이크님께는 무려 갤럭시 버즈 갤럭시 버즈가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무려 갤럭시 버즈 예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선물 자 로얄드레이크님 다시 뒤쪽으로 무대 뒤쪽으로 다시 아까 계시던 곳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제 2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서성대훈장 황친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친족이겠죠 그 다음에 문무관 중에 이화대훈장 방금 우리가 봤던 이화대훈장을 받은 자가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훌로를 했을 때 특별하게 주는 훈장 이건 정말 특별해 특별해 특별한 그런 훈장 서성대훈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은 이줄이림 나와주세요 마찬가지로 육군부장 예보 나오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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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죽 화려해요 화려해요 어 2등은 파란색 폭죽이 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성대훈장 바로 파란색 훈장이기 때문이죠 예 아 멋집니다 멋져요 멋져요 2등을 차지하신 우리 이줄이님은 상품이 무려 스마트워치 4 지금 다들 놀라셨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서버 참여할걸 그죠?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괜히 참여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참여하라고 했잖아요 참여했으면 얼마야 아니 그러니까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뭐 어? 그렇게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암튼 그러니까 다음번에 제가 이제 참여해달라고 하면은 참여를 열심히 해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줄이님 수상하신 이줄이님은 다시 뒤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1위의 훈장은 금척 대훈장이라는 훈장입니다 여러분 대한제국 훈장 중에 최고의 훈격 그래서 황실에서만 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훈장 이거는 아까 서성대 훈장에 플러스 또 특별한 훈로가 있을 때만 특별하게 수여를 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훈장에 특별한 훈장에 특별한 훈장에 특별한 훈장 특특특특별한 훈장 이거는 뭐 이거는 어떻게 뭐 받을 수 있는 훈장 맞아요 이거? 이거 실제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습니까? 금척 대훈장? 대한제국에서? 어쨌든 엄청난 훈장을 수여하실 1위 분은 네로 루나님 와우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 좋습니다 1등분 제가 카메라로 찍어드릴게요 와우 박수 좋습니다 1등분한테 주어지는 선물은 무려 갤럭시탭 S8 와이파이 버전입니다 와우 엄청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문축 공중문화축전 진행될 때는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예 이런 선물들이 크나큰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거 훈장 구경 싹 하시고요 약간 주황빛이 이렇게 돌죠 이게 보면은 저번에 여기 석조대 침대 안쪽도 황제가 쓰는 침실은 약간 주황 노랑빛이었잖아요 약간 주황색 노랑빛이 약간 왕의 색깔이었나봐요 가장 귀중한 색깔이었나봅니다 대한제국에서 폭죽 한번 터뜨려주시죠 1등폭죽 갑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야 이렇게 오약꽃 무늬에 폭죽까지 완벽하게 터지면서 와우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열쇠 모양 오약꽃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봄 공중문화축전 마크로 만나는 공 시상식 모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같은 경우는 여기에 3년째 왔는데 내년에도 제가 또 시상을 할진 모르겠지만 제가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공지 꼭 해드릴테니까 정말 많은 참여 자 일단 사진을 좀 찍죠 예 기념사진 기념사진을 꼭 찍어야 되니까 본인의 랭킹이나 뭐 상품정보같은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카페 있죠 우마공 우마공에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거기에 이제 공중문화축전 게시판에도 정보가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자 일단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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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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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비님 봐주세요 여기 스태프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아 김치 아하하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